오늘 저희가 목요일날 도마체험 행사를 맞이해서 상남에 거주하시는 김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도마를 직접 부르시고 나무를 직접 부르시고 이렇게 도마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무슨 나무여요? 얘가요. 월넛. 월넛. 월넛이고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디자인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이게 완성품인데 모노코트로 마감해서 이렇게 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노코트요? 네네.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던져라 볼게요. 네네. 이게 무슨 나무예요? 얘는 사무요. 근데 나무는 누가 고르셨어요? 나무요? 나무도 제가 골랐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디자인은요? 디자인도 제가 있답니다. 네. 전문가 수준이에요. 아주 이거는. 수준급이세요. 이 정도 디자인은 엄청 잘하신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벽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저희가 미네랄 오일로 마감하고 네. 이건 좀 마른 다음에 헝급으로 한번 씻겨내고 닦아내고 천여룩방으로 샌딩하면 이제 피니쉬 끝.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 이것도 이쁘죠? 네. 너무 예쁘고요. 네. 또 다음 잠깐만요 이제.